위주도 아이돌 같아 가태가 뭐야? 가태가 뭐야? 제 지위가 나올 것 같아 자 현주하고 꽃 냄새 기름냄새 기름냄새 왜 어떻게 가는 거야? 배 배가리 맛있겠다 I love asparagus 누구랑 와야 되지? 제시랑 와 이렇게 있는데 왜 아니 왜 물어봐 기분 아파 되게 밀당 떠보는 것 같아 언니를 짜증나 그치? 밀당해 왜 누구랑 가야지 뭐 누구랑 가 옆에 바로 여자가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대반이 되게 섭섭하잖아 뭐야 보러 갈래? 아니 그래 상용호 오빠가 시즌1 때 출연 게스트로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 여기서는 상용호 오빠 내 거야 나 멋있지 않아 하으음 그래서 오늘 매일 뽀뽀할 수도 있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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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빨라놓고 있는다 나도 이빨 빨라 넣고 있는다 아오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 고구마에서 고구마인데 밥맛이 난다 고구마야 고구마야 고구미다 진짜 오오오오다 여성분을 들린다 싸워요 아니 싸움 이 아니고 저쪽 커플이 약간 좀 근데 이거 되게 새로운 느낌 오빠는 뭔데 이 쩔 기빡샌 샌 샌 미스터 샌 왜 민스터 샌이야 민스터 샌은 뭐하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분이 민스터 샌이야 샌언니랑 음미수 같이 마실래? 봐봐 인테리어 봐봐 너무 허술하지 않아? 알지도 모르겠지 이거 틀어놓은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말했지 나도 얘기했지 Every week a liar 오빠 뭘 했었잖아 진짜로 아니 아까 뭘 했어 소름 돋아 나는 내가 안 돼 좋아 눈물 난 거지 공부어